화성시의 인구가 가파른 상승세 속에 90만 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 인구 순위에서도 부천을 제치고 5위로 올라섰습니다. 이재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화성시의 인구는 89만 2천 8백여 명입니다. 내국인이 85만 5천 명, 외국인이 3만 8천 명 정도로 집계됐습니다. 1년 전보단 4만 명, 2년 전보단 무려 10만 명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화성시의 인구 증가는 동탄 신도시 등의 대규모 택지 개발이 가장 큰 원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화성시에서는 동탄과 봉담, 태안 등에서 50여 개 아파트 단지가 건설 중입니다. 이로 인해 화성시 인구는 곧 90만 명을 돌파할 전망이고 2025년쯤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화성시는 현재 100만 대도시 추진을 위하여 화성시 인구정책 실무 추진단을 구성하였습니다. 각 분야별 분절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구정책 사업에 대하여 함께 대응하고 극복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여 살고 싶은 도시,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화성시의 인구는 경기도 인구 순위에서도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2018년 인구 순위 6위였던 화성시는 인구가 감소한 부천시를 제치고 5위로 올라섰습니다. 이제 경기도 안에서 화성시보다 인구가 많은 도시는 수원과 용인, 고향, 성남 뿐입니다. 경기도는 2018년에 개정된 시군 순서 규정을 지난해 말 기준 인구 순위에 따라 조정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이재호입니다.